와 장난 아니구나 돈 많이 먹었구나 내가 이렇게라도 안 하면 민희에게도 너무 미안하고 슈스로에게도 이제 안 됐다 하늘이 그었다 할 수 있습니다 썸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 남윤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에는 미팅했을 때는 작품 제목만 보고 알고 이렇게 미팅을 가게 되는데 감독님 비테라는 캐릭터랑 작품 설명해줬을 때 이런 느낌을 했어요 와 장난 아니구나 이 작품 그러면서 감독님 할 수 있네요 어 네 무조건 할 수 있다 꼭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하자고 했을 때 그 이후에 대본을 보게 되었어요 그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리즌 캐릭터 더 심하다 생각보다 강한 역할이다 진짜 좋다 왜냐면 그 1화나 2부 2와 3화 넘어갈 때마다 한 방 한 방 터트리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더욱 하고 싶었어요 와 이 작품이 이 정도였나? 저는 이렇게 촬영할 때만 제 씬만 알고 다른 분들이 다른 데서 촬영한 걸 아예 본 적도 없고 편집본을 본 적이 없어서 와 이 정도였나? 그게 마음에 들진 않거든요 솔직히 잘 한 게 아니어서 제 기준점에서는 그래서 아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다 왜냐면 더욱 더 열정적이고 일진처럼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뭔가 덜했던 것 같아요 제 기준점에서는 장면은 짧아요 오토바이 탔던 씬이 있는데요 오토바이 씬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이종 소용을 땄어요 그 한신 때문에 그런데 준비를 한 2주 동안 했었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이 시청자분들이나 봤을 때는 예 싸우러 간다 좀 비자한 모습이다 하실 수도 있는데 하실 수도 있는데 제 장면 봤을 때는 겁 많이 먹었구나 진짜 긴장했거든요 그때 오토바이를 면을 따고 하루 연습하고 두 번째 탄 거여가지고 CC도 높은 거여가지고 겁먹었던 좀 무서워하는 얼굴이 나왔더라고요 감독님도 촬영하면서 겁 많이 먹었다고 비슷한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활발하지도 않고 당구 치지도 않고 오토바이도 안 타고 활동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애들 사이에 껴서 놀고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욕을 좋아하지는 않아가지고 듣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해가지고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캐릭터상 그냥 저랑 협약도 당하고 갈 데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가위로 찔러가서 증거도 있고 활짝 도망자 신세로 다니면서 동이 지수랑 규리를 찾으러 다니지 않을까 그래도 끝까지 내가 집요한 모습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찾으러 갈 것 같아요 저는 진짜로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좋아했는데 표현을 하는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고 이제 그 나이에 때는 그렇게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기태가 마지막에 싸우러 간 장면이랑 지수한테 찾아간 것도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라도 안 하면 스스로도 민희에게도 너무 미안하고 스스로에게도 이제 안 됐다 나 스스로도 이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찾아갔던 것 같아요 제가 했던 작품 중에서도 이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같고 제 연기자로서도 한 획을 그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작품과는 다르게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도 있었고 많은 분들이 이제 기태라는 캐릭터를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년 10년이 지나거나 몇 년이 지났을 때 그 작품을 했을 때 기태라는 역할 이렇게 많이 말씀 해주실 것 같아서 타낼 것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영상 Ian 구독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better 구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